V레인저스 미니특공대 다음 이야기! 으아아아아악! 무엇이든 잘라버릴 수 있는 이 파괴력으로 그린시티를 한숨에 무너뜨리고 오겠습니다. 넌 V레인저스 본부 앞으로 가서 그 상전화 열어보도록 해라. 그럼 내가 위험에 빠져도 구해줄 거지? 그건 나의 임무가 아니다. 어? 그럼 나도 너 절대 안 구해준다. 이글라이크한 V가 꼼짝도 하지 않아! 두 로봇 모두 해킹을 당한 것 같습니다. 뭐라고? 해킹? 매주 목요일에 만나요!